어떻게 보면 법인세율 인하해주는 것 포함해서 임금 인상 자제하라. 이 얘기도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재벌세율이 편향입니다. 편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입만 열면 무슨 규제를 부르겠다 밤에 연락을 해라. 정경주 차가겠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뇌물 받을 수도 있죠. 뇌물은 아니더라도 압호하면서 정책 제한하면 그걸로 받아들여서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 들고 나오는 경고 카드잖아요. 옐로우 카드. 그런데 저는 이 옐로우 카드가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레드 카드를 들고 나오셨어요. 손실이 지금 심각하다. 너무나 많이 탈락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레드 카드가 나왔군요. 이제 일부 계층에서는 레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든지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하면서 이렇게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재벌 대입에 티케나 주고 규제나 완화하겠다는 자들이라면 임금도 올리마라고 국민들을 계무시하는 자들이라면 외국에 나와서 계무시당하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윤석열이 김건희지 모르겠다는 풍자도 엄청 돌고요.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대통령 남편. 아 대통령 남편? 댓글 지금 엄청 돌아요. 아 이른바 퍼스트맨. 김건희 씨 검색량이 더 많고요. 기사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 포탈에도 보니까 무슨 진짜 우리나라 언론 정말 죽었고 망했고 미쳤죠. 거기 가서 김건희가 무슨 흰 장갑 낀 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장갑 끼고 있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고 또 어르신들 만나면 최소한 장갑 벗고 인사하지 않나요? 그런 지적하는 기사는 별로 보이지도 않대요. 무속 비리 비선 세력들이 장갑 끼어라 외부인들 만날 때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팔다리를 막 흔들지는 않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영상들이 나와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보통 정상들이 대통령 후보가 해수발을 가면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저는 아마 가까우면 지지율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거다. 지금 40% 떼잖아요. 지금 대드크로스가. 대드크로스가. 대드크로스가 났잖아요.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30%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초반에, 임기 초반에 이거는 참. 쉽지 않죠. 제가 오마이티비에서 이야기한 건 대부분 맞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전할 것 같다는 건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게 저도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고 어쨌든 대선을 그렇게 선택한 민심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게 존중합니다. 저는 제가 그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물가 대책, 고유가 대책, 고물가 대책, 부금 대책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쌍수를 넣어서 환영할 거고 그러면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변을 더하고 호소를 해도 듣질 않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 했냐 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청원회라도 올렸다. 그러면 와그라글 언론 보도 나오고 사람들이 가서 몇만 명 동의하고 20만 명 동의하면 답변도 듣고 그랬죠. 윤석열 정권은 청와대 청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게 비공개 완전 신문제입니다. 국민신문구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국민신문구랑 똑같고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미친 제가 진짜 욕을 하고 싶지만 저도 나름대로 좀 채통이 있고 오마이티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도 언론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함을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바람물질 우려에 있는 용산공원에 경청우체통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경청우체통 조사를 봤거든요. 주소가 없어요. 와서 내야 돼요. 와서 내야 돼요. 찾아갔어요. 원희룡이 와서 내는 신용을 했어요. 실제로. 용산까지 가야 되는군요. 너무 황당해요. 일. 두 번째 청와대 청원 정말 우리 국민들 애용하던 거 여론 이슈 파이팅하기 좋았던 거 없애고 국민 제한 코너를 만들었는데 비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국민들 알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이 비공개해 줄 수도 없고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수도 없어요. 완전히 실명제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대기업이나 권력 비판할 때 아직도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 보호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특히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실명제는 당연히 위축되죠. 주눅들. 그렇죠. 그게 대안이라고 청와대 청원을 맹비난하면서 청와대 청원이 뭘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일부 부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20만 명일 때 답변한 건 저도 잘못이었다고 봐요. 한 5만 명 이상이나 1만 명 이상이면 다 답변을 해줘야죠. 그렇죠. 부처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꼭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게 실수였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 청원은 너무 멋진 프로젝트의 기획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저는 제일 잘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많은 평가를 받았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이슈화가 됐어요. 수수 CCTV 설치 이런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화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청와대 청워만 올라가면 안 모시라는 사람이 독일처럼 12,000원 대중교통 패스를 발행해서 한 달 내내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자. 현재 호응하는 청원 동의자만 1만 명을 돌파하고 실시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다 기사가 또 알리게 되고. 7시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 요금을 할인해주자. 7시, 8시에 출근길 지옥철이 완화가 될 거다. 지옥버스가 완화가 될 거다. 그 청원에는 20만 명이 돌파여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아요. 진고 중도 보수을 떠나서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더 민주주의적으로 더 민생친화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좋은 살기 전세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출범 20일 만에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 진단을 내놔야 된다. 또 여당 상황도 불안정해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지금 임기 초반이지만 국민들께서 옐로카드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는. 빨간색으로 짐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7월 1일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일이라는 얘기에서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됩니다. 해야죠. 지금 국회 앞에는 김건희 주가조사 특검회라고 하는 이민희 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총회 승리 전환 행동분들의.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출퇴근을 본인들이 자체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무실 앞뿐만 아니라 아크로비스타도 일정의 공적 공간이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 앞에서도 김건희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윤석열 최훈순 김건희 심지어 김건희 오빠까지 지금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등극하고 무슨 사실상의 폐업이고 효업입니까 오빠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는 집회나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 부인은 특수관계상 공적 지위가 일부 부여되고. 네. 제2보속실. 옛날 역대 보면. 청와대 했을 때. 제2보속실에 지원을 받았죠.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일부 보완도 하면서요. 국민들이 그런 기능은 순기능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온갖 잘못하고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부동산 사기 혹으로 본인이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보다 더 나대고 다녀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남편이라는 별명이 지금 생긴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런 김건희에게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가 조정 관련해서. 기소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범 다 구속시켜놓고. 그런데 경찰은 좀 나을지 않았는데. 소환은 경찰도 소환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면조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서면조사으로 한 거예요. 지금 서면조사. 그런데 50일 넘게 서면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서면조사 자체도 엄청난 특권을 이미 준 거예요. 우리 오마이티비 생중계에 연결해 주셨잖아요. 당시 김건희 고발인 조사하고 김건희 서면조사 규탄하는 우리 기자회견. 현장에서 제가 서울경찰청 반복수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할 때 우리 오마이티비 생방송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갑자기 요즘에 조회수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김건희가 서면조사까지 불응한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역주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김건희 서면조사. 딱 봤더니 오마이티비에서 이미 그걸 지적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특기다. 일반인은 상상으로 쓰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미한 교통사고만 놔둬요. 경찰에 접수가 되잖아요. 다 소환됩니다. 친구끼리 싸움이 나와서 말렸어. 그런데 거기에 휩싸였다고 분명히 말렸는데 쌍방폭행에 휩싸여서 소환당하는 일 많습니다. 피의자, 피고발인 참고인으로 다 소환했는데 얼마나 딱딱하게 소환시키는데요. 김건희 씨는 지금 무려 20건이 넘는 경력사기의 당사자입니다. 팩트로도 확인됐습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사과를 했죠. 윤석열이 그냥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 친 거지. 교육부에서는 국민대회에서 경력조작이 사실로 확인돼서 고발까지 한 사람입니다. 정부 부처가 고발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소환자도 불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서면 조사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안 했다. 서면 조사 자체가 변호사들이 그냥 다 거짓말 써주는 특혜 조사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얼마나 특권층이고 얼마나 특혜를 노리고 있으면 지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최고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 거지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닌데 맘 놓고 불통 불법 민폐 세금남이 권력 남용을 저지르면서 인사꽃 남용까지 저지르면서 빵 사모로 다니고 백화점에 신발 사러 다니고 교통 통제하는 걸 즐기면서 권력 놀이. 그리고 우리가 최고 권력자라는 걸 과시하는 과시노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전 나토 순방도 하루라도 빨리 세계 국내외에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라는 걸 과시하고 얼굴을 알리려고 한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모한 결정을 가서 지금 양자회담 줄줄이 무산되고 나토 사무총장 아니 나토에 초대를 받는 나토 사무총장을 못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은 물론 만난다고는 하지만 핀란드 대통령의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완전한 애교 참사입니다.